오늘은 단미수님 모시겠습니다. 환영의 박수 고맙습니다. 환영의 박수 한방한 몸으로道아 젖은 뒤가 안 되는ią고 세월 중상도 십 년이 하고 한국은 밤이라도 뻔하지 않는다 ال신은 고상 같은 사람 이 한봉이 담아서는 아깝지 않은 당신의 사랑을 향해 와 추고 추고 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조병옥 어르신 모십니다 환영의 박수 아름다운 용과 단호 이ив도 흥뿌리 음의 예정 남을 알아봅니다 그 사람의 생영이 하하하 맞아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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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하다 발바람 머리도 잘 안내줘도 도와주지 않고 신분이 가도 어디서든 변하지 않나 당신은 보석같은 사람 이 한골 다 맞춰도 아깝지 않아 당신은 사랑을 믿어 출발출발!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